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니입니다 오늘은 30세킨스 본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브루노 르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터뷰를 좀 짧게 보셨죠 거기에서 나온 표현인 같이 공부해볼게요 베세라고 하면은 낮추다 라는 뜻이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복싱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선수들이 방어를 하려면 항상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베세, 팔을 내려버리면은 포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세 les bras, abandon랑 같은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to give up 이라는 표현이에요 방금 전에 브루노 르메 장관이 한 말이 Il ne faut surtout pas baisser les bras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베세 les bras 꼭 외워 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멘